네,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MC 형님이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죠? 박수 한 개 함성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곡 준비됐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아추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혹시 아추 우리 팬여러분들과 우리 앞에 인천시민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아추 할 때 그걸 따라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추! 아, 원, 투, 쓰리, 포!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우리 인천이 똑같이 우리 먼저 우리 러블리즈가 선착하면 후차 우리 인천시민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러블리즈가 우리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인천시민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인천! 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하고 마이크를 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러블리즈 출발할게요. 출발! 출발! 하나, 둘, 셋! 우리는 인천! 한 번 더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인천! 와, 와! 아, 근데 사실 방금 아추가 소리가 좀 작았어요, 여러분 아추요? 안녕, 인천시민여러분들? 아추, 아추가 아, 네. 아추요 그래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되게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너는 내 맘 모르지? 하면 다 같이 아추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 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안 드시나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추 들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갈게요! 이제 갈게요! 안녕! 안녕, 인천 안녕! 안녕! 인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연수교 분들 되게 잘해주신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그대만 그대만 오늘의 감정을 보는 애교도 있는걸 매일 지루하지 않게 웃게 해줄텐데 너는 네만 모르지 않죠 널 보면 재채기가 나을 퍼져서 너만 보면 해 주고픈 얘기가 좀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나 높지 않아 웃기가 힘들어 아주 내 맘에 콧가루가 떠다니라 봐 널 위해서 해 주고픈 일들이 더 많아 나의 맘이 내 사랑이 더 이상 웃기기 힘들어 다정하게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진짜 미쳤만긴 해도 더 일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막 잊어버릴 때면 내가 더 기쁜가 혹시 내가 필요할 때 여기 있어줄게 너는 내 맘 모르지 않죠 널 보면 재채기가 나을 것 같아 너만 보면 해 주고픈 얘기가 좀 많아 내 입술이 너무나 높지 않아 내 맘에 콧가루가 떠다니라 봐 널 위해서 해 주고픈 일들이 좀 많아 너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 이상 웃기기 힘들어 소중해 너의 정확한 그 홈에 널 원하게 하는 것은 아춘 널 보면 잔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얘기가 더 많아 나의 빛을 넘어갈 수 있는 손기가 흔들어 아춘 널 보면 꽃가루가 떠도리나 봐 널 위해서 해주고 부디를 들이잖아 난 다음 날이 내 사랑이 더 이상 바뀌기 힘들어 인천 화이팅 지금까지 러블리즈 였습니다 사랑해요 인천 사랑해요 우리는 인천 홍보대사래요 여러분 안녕 네 즐거운 박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들 러블리즈 였습니다